그럼 누가 정상이야? 난 네오 정상가 매운 거 없으니깐 행복하다.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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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체계가 왔어 우리 하! 세이드네임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정한 고하노입니다. 세이드네임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정한 세이드네임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정한 띠용 정한 도대체 정한 정한 고맙습니다. 면분이 생겼어 면분이 면분이 생겼다. 아 나 아니야 야 원우지 무섭네 원우지 아 왜 그래x2 얼굴에 설레한 게 아니야 얼굴에 설레었어? 너 진짜 죽어 너 죽어 너 진짜 죽는다니까 와 못 믿네 이렇게 하면 저희 못 알아듣는 거 아닌가요? 그냥 막 한다 창문인 것처럼 미쳤어 이게 창문인 거 되게 자연스럽게 이기면 이거 진짜 배우는 거 같지 않아요 일단 이걸로 때릴 수는 반대일 거 같지 않아 확인한 거야 확인 형 그게 왜 너네만 사탕 먹어? 잘나면 네가 돈으로 사 오는 거야 사온 거 아니잖아 우리 엉마빼에 어떻게 더 사온 거야 사촌형 세부 디스는 거 아냐 걔 자꾸 와이파이 끊기는 애 아니야? 야 우리들이랑 와이파이 잘 돼? 빛 좀 잘 사나? 야 너 핸드폰 있냐? 야 볼펜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야 볼펜 나와 볼펜 나와 엎드려 버려가지고 야 그냥 얼굴에 뿌려 어 미안해 우리 어쩔 수가 없어 형이 이렇게 미안하다 어디 와 야 준형 야 준형 야 준형이 물이 숙에 뒀다 야 준형이 물이 숙에 뒀다 죽음 현타 온다 김치사대기 한 번 하지 그래야 슈아 형한테 김치사대기 한 번 가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아 기구이 슬에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는 도루.. irgendwo? ㅋㅋㅋㅋㅋㅋㅋㅋ